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엠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엠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 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세가 떡과 한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낙위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베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이 될 사람 하나를 보았다 그러니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베들레엠으로 가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가 오늘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베들레엠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보신 바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보신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세의 아들들이 일곱 아들 그리고 다윗까지 여덟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세에게 가서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하셨을 때 제일 처음 보았던 그 첫 아들 누굽니까?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딱 보았더니 정말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너무 멋져 보여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울 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를 또 키를 또 그의 모든 상황들을 또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지 않게 느껴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리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키 크고 아주 준수한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그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모든 형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케하고 사무엘의 그 제사에 초대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성결케하고 그 제사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신의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은요 그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 가족들도 이 제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이세와 이세의 모든 아들들이 다 함께 이 제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다윗만큼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아니다 너는 여기서 양을 지키고 있어라 양을 치고 있어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윗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요 주목해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셨을 때에 사울도 역시 키가 크고 준수해서 그 얼굴이 그 머리가 사람들의 어깨 위로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의 키 위로 자신의 어깨가 올라갈 정도로 아주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요 바로 그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기름부어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사람을 찾으시며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사랑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감출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되어서 이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또 그렇게 해서 번뇌하게 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면 사울이 났고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바로 그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어떤 결정이 나오고 인생의 그 모든 발걸음 인생의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나오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실 때 나의 중심을 보실 때에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이 사랑하는 것 그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주 순전하고 순결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들 또 욕심들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도 분별이 되어질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까지도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순전하게 하여 주시되 더러운 욕심이나 또 이기적인 마음이나 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모든 우리의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은 다 내어버리고 순전하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참 아름다운 또 정결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어 없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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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